댓글 질문으로 그동안 제 사주는 신약인가요? 신강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달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일이 제가 답을 달지는 않았어요 우선은 신강신약 일일이 제가 처음에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 드렸더니 댓글에 대댓글로 계속 질문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유튜브는 일반 네이버 카페하고 다르게 저에게 대댓글부터는 알람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꼭 성실하게 챙겨 드리려고 하면 해당 영상을 꼭 클릭을 하고 그 댓글을 일일이 찾아가서 알람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그걸 일일이 찾아서 댓글을 달아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보다 좀 포기를 했어요 또 일부 몇 분들께는 대댓글 알람이 오지 않는다 대두르면 카페로 와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글을 남겨드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냥 포기를 한 상태예요 아 네 이제 인사 좀 나누고 음 제가 지금 사주명식 하나 올려놨는데 올려놨는데 요거 같이 보시면서 평상시에 거의 운세 위주로만 방송을 했던 보약 약점을 한번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닉네임이 맞네요 남나라사랑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님 안녕하세요 김주연님 안녕하세요 김수지님 안녕하세요 안졸리나졸리님 네 어서오세요 맨 처음에 오셨는데 아 이 사주는 책에 소개가 돼 있는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실록이라고 하는 제가 즐겨보는 책이 있는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책이거든요 어 이거 학선 류레 류레옹님 류레옹 선생님 책인데 출판사가 어디 거냐면 태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책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사주 사례를 공부할 때 이 책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공부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 구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는 사주실록에 나와 있는 사주는 아니고요 저런 책이 있다는 거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ppt 그냥 띄워놓은 거라서 이게 판사 안 되는 화면이거든요 그냥 계속 바꿀 거라서 여기는 명식을 지금 보시면 이 사주는 신강할까요 신약할까요 굉장히 예시를 들기가 간단한 사주라서 제가 한번 구성을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여기 태어난 달 있죠 오른쪽부터 연월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이 태어난 달이 개유라고 하면 신유스른 가을이에요 즉 가을에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는 일간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삼는 나는 무슨 일간이다 그게 바로 신금이죠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신금이라고 한다면 이 사주 입장에서는 태어난 달이 거의 이야기를 다 한 셈이에요 그럼 강한지 약한지를 한번 보시면 구성 자체가 금수가 많아요 금수가 많죠 그리고 가을에 태어났다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꼬리가 탄탄하게 내렸다는 거죠 용신은 찾기가 쉬운 사주예요 굳이 용신 찾자고 이 사주를 끄집어낸 건 아닌데 생시가 개사시이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은 여기 개사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개사시의 사화가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고요 신강하다는 뜻은 이 사주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신원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돈을 버는 운이나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주를 보통 신강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인성이나 비겁이 튼튼한 사주를 신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재, 식상 또는 관 즉 식재관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신약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신강한 사주 쪽이고요 신강한 사주 쪽이라고 해서 다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주의 구성을 꼭 봐야 하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강한 사주를 한번 구성을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채팅방 제가 자주자주 좀 볼 거예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나의 별님 그 다음에 어 이거 영어로 되어 있으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열두 분 들어오셨는데 꼭 인사 나눠주세요 누가 누군지 저는 모르니까 제가 이 구성을 좀 바꿔볼게요 혹시 내 사주 신강한가 신약한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 오늘 봐드릴 거거든요 궁금하면 저는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다 이렇게 채팅방에다 남겨주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그걸 남겨주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계속 채팅방에 본인 사주 명식을 남겨놓으시지 말고 우클릭을 해서 삭제 처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녹화번호로 해서 제가 편집번호로 반드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개인 명식이 외부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그거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칠판 화면이랑 여기를 계속 왔다갔다 할게요 신강신약에 대해서만 오늘 답을 드릴 거고요 내 사주 풀어주세요 이건 당연히 저희 하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자 여기 칠판 화면 제가 지금 준비를 했고요 아까 이 사주 설명 한번 드리고 갈까요 이것만 봐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실 거예요 잠시만요 색상이 좀 좁아가지고 여러분들께는 방금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풀기 위해서 우선은 보시면 신금이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여기서 봤을 때 태어난 달 있잖아요 우리가 연 우리가 연 15점씩.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또 보세요. 여기 다 10점씩 줘요. 그리고 여기만 10점, 여기는 30점, 여기는 15점, 여기도 15점. 자 그럼 다시 여기 칠판으로 와서 여기 신금이 아까 태어난 달도 유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 40점이 들어와요. 강하죠. 이렇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얘랑 얘가 많으면 신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거진 신강이에요. 소랑 금이 많으면 신강이에요. 아까 그 사주에서 다시 가셔서 소가 없죠. 소가 없고 다시 보시면 금이 이렇게 태어난 달이 30점이니까 40점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점수만 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빤하겠죠. 이건 없었고, 이건 없었고, 수가 아까 개수가 두 개 있었어요. 개수가 두 개 있었고, 신해였으니까 해수가 하나 있었겠죠. 그럼 20점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20점에 15점. 35점. 부족하다. 그죠? 신금, 금이 더 많았고. 그러면 목. 목은 있었나요? 목이 있었어요. 10점, 10점. 20점이죠. 그럼 다시 와요. 20점. 식상과 재성에, 그 다음에 화. 화는 한 개 있었어요. 드러난 게. 15점. 보시면 어때요? 그래도 한 오행이 많은 쪽이 이쪽이 좀 더 많았는데 일단 태어난 달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이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강한, 튼튼한 사주가 돼요. 근데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 이 화면에서는 제가 찬서가 안 돼서 그런데 맨 끝에 있는 계사라는 사고 그 다음에 계유월이라는 이 유하고 사유축의 사유가 만난 즉, 금의 운동을 또 하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금이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랑 금이 강해져요. 행시 때문에. 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점수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더 강해지죠. 그래서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난 신강사주니까 언제 운이 좋아질까? 이 금이 올 때나 토가 올 때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피하고 싶은 쪽이 되는 것이고요. 재관이 올 때니까 목이나 화가 올 때 즉, 목이 바로 재고 화가 바로 관성이니까 제어를 하는 거예요. 신강은 바로 이거예요. 인성 혹은 비겁이 강하다. 그렇다면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 세팅만 잠깐 볼게요. 아,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볼까요? 저희 같이 볼게요. 이런 시간을 한 번 제가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졸리님 감사해요. 제가 일단은 좀 적을게요. 무어년 색깔도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판서를 삐뚤빼뚤하게 적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번에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바빈 그다음에 을사 이게 나올 것 같아, 방법이. 그다음에 기묘식 자, 지금 이거는 안젤... 닉네임이 늘 참 발음이 그런데 안졸리나 졸림님 명시 오픈해 주셨습니다. 지금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보시면 이사주는 보나마나 신강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화도 못지않게 강하죠. 사오미에 이 사오가 있어요. 점수 한 번 매겨볼까요? 그런데 점수 매기지 않아도 딱 보시면 을목인데 이 겁제, 갑 겁제라고 해서 여기서는 세력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신강신약을 본다는 것은 자, 인월이잖아요. 물론 뭐 앞에 인월이 될 수도 있고 이 인월의 말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오술에 이 인오가 있다 보니까 아, 화가 강하구나. 당연히 화기온은 강하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식상이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어난 달이 어떻습니까? 인월이죠. 우선은 이 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어난 달이 목이 강한 목왕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강사주예요, 얘도. 신강사주지만 식상으로 유통이 잘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차가운 에너지가 없죠. 대혼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대혼의 흐름이 바뀌겠죠. 대혼의 흐름도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신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삭제하셔도 돼요. 메시지 오른쪽 우클릭하시면 삭제되니까 넘어갈게요. 어차피 편집본 녹화되면 올렸을 때 영상에서 제가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십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아, 그랬군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서는 삭제해주세요.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해피서니 안녕하세요. 지검님 지우는 걸 못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본데 지금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 우클릭을 했을 때 지우는 걸 못한다? 음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우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거 채팅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따로 갖고 왔거든요. 지검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사조가 이렇다 쳐요. 이게 제사조거든요. 개미원 기초길 배유실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적었는데 외부에 노출되는 거 싫어. 그냥 이게 제가 답을 드렸는데 답 다 드리고 영상 진행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이사조가 그냥 영상에 남는 게 싫어요. 예,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점 보여요, 점? 핸드폰에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점점점 마우스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3개가 떠요. 채널로 이동 메시지 고정 삭제가 있죠. 삭제 있어, 삭제. 삭제하면 돼요. 제가 삭제 한번 해볼게요. 꼭 보이세요? 삭제하면 메시지 취소됨 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괜찮으시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아, 네. 안졸리나 졸리님 잘하셨어요. 어, 네. 남나라 사랑님 저도 궁금합니다. 잘 몰라요. 네,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하시고 고초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별님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원일 경우 공합을 뭐야? 만원일 경우 그냥 읽어볼게요. 만원일 경우 공합을 볼 때 일주 시주에 좀 더 영향력이 강한가요? 아님 전체 사주를 대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공합요? 오늘 제가 질문 공지 안 올렸나요? 음...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맞지 않는 질문이라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따로 질문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주제에 맞게 실시간 방송할 때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네, 나의 별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오늘 방송 주제랑 조금 어긋나요? 오늘은 신강신약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신강신약에 대한 질문만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주연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김주연님 거 답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보면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병자죠. 병자의 무술씨? 한번 확인할게요. 확진 대유 병자 무술씨? 네, 맞아요? 볼게요. 자, 가을이에요. 그죠? 일단 가을이에요. 가을이라는 것은 병아 입장에서 재성이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니 병아니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칠판으로 다시 갑니다. 이번엔 병아일관이에요. 그러면 병아 입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무조건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목화 즉 인비 인성자리랑 비겁자리가 많으면 우리가 신강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까 알려드릴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가을에 타놨잖아요. 가을은 여기 있거든요. 가을은 바로 재성이에요. 식상 그리고 재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돈 버는 거 그게 이게 재성운인데 누구나가 다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닌 이유가 내가 신강이면 재성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쭉 하고 에너지가 빠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를 하실 때 사주가 약해요. 사주가 약하면 이러한 식상 재성 관성이 온다고 해서 돈 벌거나 명예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강신약이 100% 사주를 이해하는 공식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하도 궁금해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신강신약을 이해를 하고 운세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사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어떨까요? 식상 재성 관성 중에서 힘을 빼는 재성에 속하는 계절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냥 신약이에요. 가을은 재성이니까 포금수목화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내 일간이 있는 곳이 가운데 비경걱제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물론 갑을 병정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인비가 강하지 않은 사주 그리고 태어난 달이 무조건 해답이에요. 태어난 달에서 대웅도 나오고 태어난 달에서 나의 적성도 있고 태어난 달에 나의 고향과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점수가 가장 높아요. 아까 제가 30점이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을에 다 났다.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개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내 일간의 힘을 후 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인 거예요. 태어난 계절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약하지만 힘이 좀 있다더라. 뭐 이렇게 좀 양념을 좀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주를 보러 가보세요. 가시면 계유 그쵸? 신유술이 가을이란 말이에요. 양력으로 8, 9, 10월달 가을이에요. 병화는 여름에 가장 화력이 불빛이 강해요. 그런데 가을이라면 불빛이 조금 LED 등이 사그러드는 것처럼 조명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그럼 나머지 글자들로 보면 여기 진 갑진연이죠. 진이라는 거는 물을 품고 있어요. 축축한 반죽이 된 흙이에요. 그래서 이 병화의 빛을 더 약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실제로 병자일이죠. 또 이 사람은 그러면 신자진에 자진 거기다가 진유가 붙어 있으니 진유합으로 또 가을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불빛 자체가 그렇게 밝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신약해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되려고 한다면 목에 운이 온다거나 올해 이민년이잖아요. 이런 목에 운이 온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계절 글자가 사오미 이런 글자들이 왔을 때 좀 더 화력이 강해지겠죠.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화력이 강해지는 대운이 왔을 때 대운에서 돈 버는 1년짜리 운이 오면 이 사람은 기회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하니까 화물이 전달됐으리라 보고 채팅창 다시 또 볼게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이거 지금 이번 시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네. 주연님 제가 지금 답을 드렸고요. 여기 채팅창 오른쪽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메시지 삭제하시면 사라집니다. 네. 안경님 안녕하세요. 네. 졸리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박세영님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고 박세영님 거 볼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답을 드린 분들은 혹시 외부에 나가는 거 좀 그러시면 메시지 삭제 꼭 해주십시오. 모신 아마도 기록이 남으니까요. 자. 무신의 정신 같이 보자고요. 저는 보면 아는데 저 혼자서 떠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크죠. 정신 네. 김지은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경술 그 다음에 을료시 색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사하는 거니까요. 이해해주세요. 음 한 번 더 맞는 줄 확인하고 무신의 경신의 경술의 을료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태어난 달을 보세요. 태어난 달. 신유술이 가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가을이잖아요. 근데 언뜻 봐도 색깔로 딱 봤을 때 어때요? 금이 많죠. 그리고 태어난 거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에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침강이에요. 침강. 뭐 동그라미 그려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안 보셔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을료기둥의 을목 때문에 좀 헷갈린다 하시면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도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태어난 달이 너무나 완벽한 경신기둥이죠. 경신월. 금이 강하죠. 금이 강해요. 그죠? 네. 이거 신신이죠. 유죠. 심지어. 얘는 무조건 신강이에요. 아까 이분이 누구나 보내셨죠? 박세영님 답이 됐을까요? 이거는 신강입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쉬운 거기다가 지금 술이니까 소생금이 돼서 더 강해지죠. 신강입니다. 자, 그럼 그거 메시지 삭제해 주시면 돼요. 영국 독거노이님 안녕하세요. 네, 또 넘어갑니다. 처음 보는 분 더 나은 나 안녕하세요. 월지가 삼합이 반합이 돼서 그 오행이 변한 경우는 어떻게 변한 건데요? 어떻게 변한 건데요? 오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차라리 명식을 그냥 적으신 게 좋지 않을까요?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삼합으로 변하든 뭘 변하든 아까 진유합돼서 설명드렸던 변한가 비교를 했을 때 인비가 되는지 아니면 식재관이 되는지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아유, 졸리님 감사해요. 제가 제가 안내를 했던 것을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네, 고초리님 볼게요. 못 보고 지나갈 뻔했는데 갑자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초리님 임신월 같이 봐요. 임신월 정축일 이렇게 색깔로 좀 해드리면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디갔지? 응, 불사 만나 한 번 더 보고 고초리님이었죠. 임신의 정축일 불사 이것도 정화잖아요. 정화는 화예요. 그죠? 그런데 인비에 해당하는 게 어때요? 목, 화, 화, 운이죠. 근데 태어난 계절이 어때요? 신 거기다 신자진의 신자 그냥 신만 봐도 신만 봐도 재성 달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이죠. 신약이에요. 이사주도 고초리님 신약 고초리님 신약 이거 한 번 그려드릴까요? 이해 잘 안 되시면 이 동그라미를 그릴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이걸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목이 봄이죠. 이 정화 화는 여름이에요. 그럼 여기 금은 뭐예요? 가을이죠. 여기 수는 뭐예요? 겨울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죠. 가을이 오면 겨울이 가을과 겨울은 차가워지고 추워지죠. 봄, 여름은 더워지죠. 봄, 여름이 양이라 하면 가을, 겨울은 음이죠. 양에서 음으로 갈 때 곧바로 가지 않고 필터링 된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토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보시면 언제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죠. 그럼 가을은 정화의 입장에서 뭐예요? 가을은 여기 재성 자리잖아요. 인비가 아닌 이상은 모두 일간의 힘을 빼는 애들이에요. 제압을 하거나 제압해 주는 것은 반성밖에 없고 나머지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주가 약한 분들 중에서 돈 버는 재성운이 왔을 때 건강이 크게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이에요. 자, 그럼 고초리님 제가 답을 드렸어요. 오른쪽 우클릭해서 삭제하시죠? JH선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주님 한 번 볼게요. 헷갈리기 시작해서 채팅방 인원이 많아져서 제가 좀 순서를 적을게요. 메모지에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했던 분도 후명을 중복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김주 자, 이것도 좀 볼게요. 모인년이에요. 자, 우리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태어난 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인, 그다음에 정사월 아, 옆에 있는데 그다음에 개헤일 아빈씨 자, 혹시 틀렸나 보고요. 김준희, 모인년 정사월 개헤일 가빈씨 네, 모니터가 좀 작아서 이렇게 사이드 모니터가 작아서 핸드폰이랑 같이 좀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어때요? 이것도 좀 쉬운 쪽인데 물론 이렇게 일주 기둥 자체가 위아래로 든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얘를 만만하진 않겠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여름입니다. 여름의 개수일간이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름이라는 것은 이 개수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 이해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미 답이 나왔지만 그리면서 태어난 달을 무조건 보라고 했어요. 자, 개수가 중심이죠. 그런데 언제 태어났어요? 이것도 아까랑 같은 거예요. 글자만 다르지. 여름이죠. 개성자래요. 인비가 아니라 태어난 달이 재성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약이에요. 태어난 달을 봤을 때. 그럼 신약이라는 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건너가보죠. 아, 인사의 인이 인시다. 그러면 당연히 불운동이 강해지고 개성운동이 강해지고 더 신약해지는 부분이죠. 물론 개의일 자체의 뿌리는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물이 힘이 있지 않아요. 힘이 없는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난 달 자체가 여름이에요. 신약이에요. 물이 마르는 물이 마르는 운동을 하는 달이고 태어난 계절 자체를 보세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뜨겁습니다.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양력으로는 5월 초부터 6월 초 사이의 절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약이에요. 김주님 제가 답 드렸어요. 오른쪽 메시지 삭제해 주시고요. 또 내려갑니다. 김철님 안녕하세요. 성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신강신약만 답을 드릴게요. 올사 무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오늘 그렇게 각자 다 가지고 계신데 올사 년 무인월 추운 정월이네요. 그 다음에 무호일 또 시가 개혜시 개혜시 자 이것도 무토잖아요. 무토고 태어난 게 언제예요? 봄이죠. 무 인월 2월 초에서 3월 초예요. 그러면 무토도 칠판 다시 열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시죠. 자 이분이 여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태어나셨죠? 봄에 태어났어요. 인이니까 인월이죠. 불이 물론 일어나기 시작하는 다른 무인월이긴 한데 무인월이라는 것은 우선은 관 관이라는 것은 이 무토를 관으로 제압을 하는 관성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신강이 아니라 신약이 되겠죠. 우선은 태어난 달을 보라고 했어요. 무조건 태어난 달을 보세요. 태어난 달을 봤을 때 인월에 태어난 무토예요. 그러면 우선은 신약이에요. 우선은 신약인데 이제 구조를 보시는 거죠. 인오에 또 불응동을 하고 그러면 화조가 좀 헷갈리는데 화토 운동을 하니까 신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시죠. 해시로서 또 뜨거운 걸 식혀주고 있어요. 균형이 어느 정도 저는 좀 대압이 잘 되어가고 있다. 거기다 무 오니까 이 무토의 힘이 또 이 우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주 강하죠. 이거는 일단은 태어난 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힘이 왕성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오 하보로 인해서 불응동이 강해지긴 한데 신강으로 보시지 말고 이것도 역시 태어난 달 안성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을사년이니까 이 인 속에 들어있는 목의 힘이 을로 또 튀어나와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신약으로 판단을 할게요. 이것도 답을 드렸어요. 김 누구였죠? 김철님 예랑님 제가 답드린 분들은 메시지 오른쪽 꼭 삭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외부에서 또 이상하게 또 이거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개인 명식이잖아요. 예랑님 가빈 뭐예요? 오타죠? 가빈년이라는 뜻이죠? 예랑님 적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빈의 갑술 가을이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가빈의 갑옷 가빈의 갑옷 가빈의 갑옷 가빈의 갑옷 갑옷 병묘 근데 가을에 태어났어요. 이분도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게 목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력으로 봤을 때는 목이 엄청 많긴 하네요. 근데 태어나기를 가을에 태어났어요. 우선은 신약이에요. 이 뿌리로 봤을 때 거기다가 오술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인오술이 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약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런 경우를 두고 뭐 삼합의 합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삼합을 보지 않더라도요. 태어난 계절 자체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또 갑술이라는 이 글자 술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땅 자체가 아주 건조하고 또 갑을 목 자체가 그 자라기가 그게 적절한 땅은 아니거든요. 이 술토라고 하는 땅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인오술의 정화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는 우선은 환경 자체가 신약한 환경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신약입니다. 이것도 자 1학년까지 답 드렸고 그 다음에 남나라 사랑님 이민연 개묘월 같이 보죠 우리 신요일 신요일 기회시 혹시 틀린 거 있나 보고 이민연 개묘월 신요일 기회시 자 기둥 보시면 봄에 태어난 금일간입니다. 아 이거 당연하겠지만 묘유충도 일어나고 계절 자체가 묘월이기 때문에 금일간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신약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는 것 또 신앙하고 조금 달라요. 신금 동그라미 그려보시면 토금 수 옥 화 이렇게 봤을 때 점수를 매겨서 세력을 보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인묘 인묘가 강하죠. 그리고 태어난 계절 자체가 개묘월이라고 하는 양력 3월 초부터 4월 초에 해당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금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태어난 달이 재성에 대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간의 힘을 빼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이에요. 자 답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김마리님 안녕하세요. 네 이것도 같이 볼게요. 경인년 기해월 무호일 정신시 자 이것도 겨울에 태어난 무터죠. 겨울에 태어난 이거 신약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무조건 계절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무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꼭 그려보시면 내가 태어난 계절이 기해월이잖아요. 그러면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양력 11월 초부터 12월 초에 해당하는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거든요. 수 무터 입장에서는 태어난 계절 자체가 나의 힘을 빼가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이에요. 이거는 신약이에요. 물론 무호일에 태어났으니까 불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주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즉 대운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월을 보는 거거든요. 나의 부모 나의 조상과 부모는 바로 여기 있는 연월이 조상과 부모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월이에요. 여러분들 적성 성격 상담 또 월주끼리 보는 궁합 다 이 월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난 달도 30일이잖아요. 여기서 또 쪼갤 수 있거든요. 지장관별로도 쪼갤 수가 있고요. 이 월에서 다음 계절에 절기가 그 에너지가 언제 또 들어오는가 30일 중에서 가운데부터인가 뒤에 들어오는가 앞에 태어났는가 힘을 어디에 주고 있는가 이것도 월을 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강신약 나누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또 쪼갤 수 없는 사주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니고 그래서 김아린님 제가 답드렸습니다. 신약입니다. 저는 신약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독권의인님 김인연 신미월 경혜 생씨가 무신씨 제가 답드린 분들은 꼭 메시지 삭제해주세요. 본인 만세로 만나볼게요. 김인 신미여름이고 경혜 무신씨 미미라는 글자가 지금 특히 여기 정화일간인데 태어난 게 이거는 7월 초부터 양력으로 8월 초 사이에 아주 뜨거울 때 태어나셨어요. 뜨거울 때 태어나셨고 정화일간 입장에서 양력으로 굳이 또 나누자면 더 약해질 수 있는 7월 19일에서 20일부터 조금씩 금기운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어느 시점에 태어나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미월이기 때문에 이 미가 껍데기는 토지만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미라도 토로 볼 것인가 하토로 볼 것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뿌리만 보자면 신강한 사주에 해당이 돼요. 뿌리 자체가 신강하지만 여러가지 또 금의 재성이라던가 관성의 계약을 또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미미의 미월 미월 때문에 여름에 태어났고 이 불 자체가 어떻게 또 대운에서 발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신미월이라는 월 자체가 이 사주를 이 일간을 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강입니다. 우선은 독고노님 답 드렸어요. 네 꿈꾸는 곰님 안녕하세요. 생라이브 맞아요. 오늘 저녁 상담 제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지 않는다면 제가 해드리고 갈게요. YJ님 볼게요. 갑술 같이 봅시다. 갑시 갑 갑 불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 갑술연 정추걸 추걸이면 해저축이니까 겨울이라서 이것도 딱 보자마자 딱 이제 알아요. 신약이에요. 신약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정추걸 아 근데 일간을 내가 안 봤다. 병호일 어쨌든 병화네요. 신약이에요. 병호 신묘식 아침에 태어났죠. 아침 일찍 신묘 이것도 보시면 정추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 낮 추기 겨울이고 추걸은 양력으로 따지면 1월 초부터 2월 초에 태어났어요. 아주 추울 때고 아직 우리가 띠가 바뀌기 전이에요. 병화 입장에서는 여름일 때 불이 강하거든요. 근데 추걸이란 것 자체가 겨울이잖아요. 당연히 신약이에요. 이것도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또 보여드리죠. 병화니까 병화 입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부터 그려보세요. 내가 뭐지? 라고 궁금하시면 그러면 겨울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딱 반을 잘라서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강하면 신강이고 나머지 식상 개성 안성이 내가 태어난 계절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신약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은 겨울이죠. 당연히 신약이 돼요. 자 그러면 YJ님 했어요. 메시지 삭제 우클릭해서 꼭 해주시고 네 노수지님 안녕하세요. 가입 감사합니다. 저 유료원 분들도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요즘 못하고 있어야 너무 죄송해요. 조만간 꼭 올릴게요. 김아린님 선생님 여성이 양일간 신강사주는 좋은 사주인지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없습니다. 저는 여성인데 의밀간인데 나쁜가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 같아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이거는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라서 질문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자 쿨옥님인가요? 쿨옥님인가요? 응 쿨옥님 볼게요. 쿨옥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쿨옥님인가봐요. 병원연 성체로 복사하고 신축월 경혜일 개묘일이에요. 병원연 신축월 정혜일 개묘 개묘일이 아니라 개묘시죠? 얘가 오타 내신 거죠. 응 구롱님 이것도 역시 추걸이잖아요.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간입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일간만 다른 설명이죠. 다른 사람 사주 설명 드릴 때 본인도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 돼요. 정화일간 입장에서 해 다 추걸에 태어났다면 바로 추운 겨울이고요. 겨울은 바로 여기 수에너지예요. 여기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은 나를 예압하는 여기 인비에 포함이 안 되죠. 인성과 비겁에 포함이 안 되죠. 식상 재성 관성에 해당하는 계절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신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약입니다. 쿠롱님도 답변 들었습니다. 신약사주 계절을 우선 보세요. 이 신축월은 추운 겨울입니다. 병원현인데 뜨겁지 않아요? 태어난 계절이 가장 우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쭉쭉 넘어갑니다. 헐에이치님 H-E-R-H님 신미년 무술월 신유일 무술시 확인할게요. 제가 답드린 분은 위에 올라가서 본인 메시지 삭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미 토가 많긴 하죠. 그죠? 무술 신유 무술시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태어난 태어난 달이에요. 이 술토 무술월은 가을이에요. 가을은 금이에요. 이분 신강이에요. 누구셨죠? 어, 헐에이치님 맞나요? 제 발음이? 자, 이것도 신금이잖아요. 근데 가을이죠. 그려 드릴게요. 소금 수목화 신금일간인데 내가 태어난 게 가을이에요. 자, 그게 뭔 소리냐 양력 8월 초부터 가을이 들어오고요. 신 유 수럴이죠. 이게 가을이에요. 수럴까지는 가을이에요. 그럼 가을이라는 것은 금이에요. 인비 술토 자체도 토생금이 되는 글자이고요. 실제로 또 시기 자체가 가을이라는 거죠. 청간지지 공부가 아직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럴 필요 없죠. 계절을 제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봄이 어떻고 여름이 어떻고 가을이 어떻고 겨울이 어떻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계절이 강한 거예요. 인성과 비경겁대가 이 태어난 월 중심으로 해서 일간에게 힘을 실어다 주고 있는 거 그것은 신강이에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쭉쭉쭉 이거 언어 보니시죠? 진희님이신가요? 진희 이것도 같이 볼게요. 경호 경혜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임진 그리고 임진일의 기호 씨 그리고 임진일의 기호 씨 그리고 임진일의 기호 씨 자, 훈련은 안 볼게요. 경호의 정혜월의 임진일의 기호 씨 이것도 보시면 정혜월이라는 건 해, 자축, 겨울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임수일간이에요. 신강이에요. 이것도 그려드릴게요. 임수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신강해지려면 태어난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음과, 즉 인성에 해당하는 것 정인, 편인인의 인성 그리고 비경겁재가 있는 수기운이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왕성하다. 그렇다면 신강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사주를 보시면 해월에 태어납니다. 해라는 것은 뭐냐면 11월 초부터 들어오고요. 해월이 4월은 12월 초부터 들어오고요. 축은 양력으로 1월 초부터 들어와요. 다 겨울이죠. 겨울은 수오행이에요. 여기 있는 임수가 자리한 인성과 비겁 자리에 있는 바로 비겁에 당하는 수에너지죠. 그래서 신강이에요. 답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조금 넘으면 제가 마칠게요. 해드릴 수 있는 분들까지만 해드리고 자 볼게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아 네 잘한다 잘한다님 안녕하세요. 볼게요. 아 이미 알겠어요. 네 무오 년 이것도 같이 보죠. 이미 지금 다 잘하셨어요. 정말 닉네임처럼 잘하셨는데 네 무오 년 무오 월 뜨거운 여름에 전하셨네요. 그리고 신요일 을미시 네 이것도 보면 어때요. 무오 월이라고 하는 뜨거운 사오미가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일관이 신금이에요. 이것도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본인 일관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내 일관은 이건데 아 오 미가 여름이에요. 양력으로 했을 때 이거는 5월 초부터 들어오고요. 이 오라는 것은 6월 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미는 양력으로 7월 초부터 들어와요. 여름은 뜨겁죠. 뜨거운 것은 발산하는 화에너지예요. 그렇다면 화에너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인비를 중심으로 해서 쪼개보면 식상 개성 관성 관성은 금을 재련하는 뜨거운 불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사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무오 월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울 때 태어나셨다는 거 양력으로 6월 초부터 7월 초 사니까 엄청 덥겠죠. 에어컨 틀어야 돼 하는 그 계절이 맞죠. 그러니까 금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신약하겠다. 편단이 드시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잘한다 잘한다 여기까지 음 그 다음에 제이님인가요? 자 제이님 갈게요. 이거 뭐예요? 사주를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적으시면 되지 굳이 또 월간 월지 이렇게 또 쪼개셨어요. 적을 때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냥 적으시지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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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이 병이라고요? 월지가 신이라고요? 병신월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인일이라고요? 병진시예요? 자 이것도 볼게요. 가을이죠? 딱 보자마자 월지가 신이라고 했으니까 양력 8월 초부터 9월 초에 태어난 분이잖아요. 입초 이후부터 근데 경금이잖아요. 이건 보나마나 이렇게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죠. 태어난 계절을 보라 그랬어요. 신강이에요. 신강 신강입니다. 그리고 생시에서도 경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이 본인의 계절에 대한 오행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신강이에요. 자 제이님까지 했고 지금 제가 메모 다 해놨거든요. 이제 남은 분이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신가 볼게요. 헬로 필선생님 적어놓을게. 헬로 필선생님 같이 적어볼게요. 정사년 개묘월 봄에 태어나셨고 임술릴 개묘시 만남 볼게요. 필선생님이 정사년 개묘월 봄에 임술 이래 개묘시라고 하셨어요. 이건 봄에 태어났잖아요. 신약이에요. 이거 이 사주 자체가 신약이에요. 태어난 계절 자체가 봄이에요. 인묘진 봄이거든요. 자 이것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임수잖아요. 임수 보시면 묘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인 묘 진의 이게 봄이거든요. 이 세 계절이. 근데 묘월에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계절 봄이거든요. 바로 봄이라는 것은 목의 에너지에요. 그래서 식상의 자리고 이것은 임수일간의 힘을 빼는 자리에요. 태어난 계절 자체가 그래서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자 필선생님까지 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왕작물까지만 제가 할게요. 고왕작물님까지 눈 침침해요. 저 이제 제가 한 거 영상 이거 자르기만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많이 안 자를 것 같아요. 자 고왕작물님 거 볼게요. 경원연 소년의 기초걸. 또 겨울이네요. 또 겨울이네요. 을미일 개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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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 없나 볼게요. 경원연 기초걸 골미일 골미일 개미시 개미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을목인데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해 자 축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은 추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행으로 저희가 수를 나타내고 계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형태는 기축월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월에 있습니다. 태어난 계절로 보자면 양력 이 추걸이 양력으로 1월부터 2월 초에 해당하는 아주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수가 을목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죠. 추걸입니다. 그러면 추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얼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얼어있으면 이사주는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보시면 뜨거운 글자가 있느냐 낮에 태어났죠. 개미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병원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금이 또 이 추걸 속에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주의 무게가 태어난 계절 자체는 겨울이긴 한데 이사주는 신강이 되기는 어렵고 예외적으로 토가 많죠. 토가 많고 이거는 신약으로 보셔야 맞아요. 신강은 아닙니다. 이 사주 자체만 이거는 좀 헷갈린다 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하지 않으면 이건 신약 사주예요. 아까 저기 어느 분이셨죠? 구황장물님 많이 신약한가요? 하셨는데 뭐 많이 신약하다? 개운이 어떤가 또 다르긴 하겠는데 신약하다고 해서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할수록 쓰임도 많고 또 본인을 도와주는 모개운 지금 이민년 왔잖아요. 이민년 그 다음에 내년에 개면연 오고 그 다음에 2024년대 갑진을 와요. 이게 인묘진의 인년이 왔을 때 혹은 대운 자체가 인대운이 오게 된다면 본인에게 힘을 실어다 주고 또 이렇게 차갑잖아요. 이걸 이제 얼어있었던 사주라고 보수가 있는데 화초가 얼어있다가 이런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비거본이 왔을 때 비견이나 겁지운이 왔을 때 기회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이래저래 받을 수 있는 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곤이 왔을 때 이런 사주는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 혹은 비거본 근데 여기서의 인성은 태어난 계절에 있던 것은 나에게 힘을 보태주기는 어렵고 얼어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설명 드릴 것보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사 드렸던 분들은 말씀드렸고 제가 눈이 침침해서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또 반응 괜찮으면 다음에 또 조만간 신강신약 라이브 2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괜찮으셨죠? 조금 궁금증 많이 풀렸을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가이드 못해드린 분들은 다음번 라이브 때 공지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저도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린이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반응 망 takich 다음 방송에 offen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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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